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강사 이승효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이 짭이사미들이 망해가는 시나리오입니다. 벌써부터 약간 공포영화의 느낌이 나죠. 여러분들의 엔딩은 해피엔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해피엔딩이 안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는데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짭이사미들이에요. 짭이사미들 지금 이제 슬슬 짭이사미들이 출몰하기 시작하는 그 타이밍이라서 선생님이 이 캐스트를 지금 찍는 거예요. 뭐냐면 요즘 이제 선생님도 Q&A 같은 걸로도 상담을 많이 받고 뭐 다양한 경로로 선생님이 학생들을 많이 만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1, 2월 달에 이게 뭐 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이제 신세 한탄을 하기 시작을 해. 신세 한탄을 해서 Q&A에 장문의 Q&A를 썼다가 선생님이 살짝 보고 있잖아? 그럼 막 3분만에 막 지워. 막 스스로도 약간 현타가 오나 봐. 그런 학생들이 지금 전국에 진짜 많은데 자 이게 2, 3, 2가 뭐냐. 선생님 수업 중에 이제 2, 3이라는 그런 수업도 있었거든요. 이제 앞으로도 특강식으로 이제 하게 될 건데 이제 2등급, 3등급이에요. 2, 3이.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진짜 수학이 2등급이면은 이제 되게 잘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짭이라는 게 문제야. 이게 짭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보통 고2에서 이제 고3 올라가는 시기에 이 2, 3이 병에 걸리게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때까지 2등급이나 3등급을 한 번은 받아본 적이 있는 거지. 모의고사 같은 거에서 받아본 적이 있거나 아니면은 나는 뭐 3등급, 4등급 받아본 적은 없는데 나 그래도 어렸을 때 공부 좀 했으니까 근자감까지는 아니야. 근거 없는 자신감까지는 아니고 뭔가 조금 이제 자신감이 있는 거야. 야 나도 이제 하면 된다. 나도 이제 고3인데 겨울방학 두 달 동안 빡세게 하면 돼. 그래서 내가 했던 게 있지. 나 수원 수투 그래도 한 두 번 돌렸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실전이다. 이러면서 이제 막 문제풀이를 막 해야 돼. 뭐 기출을 하거나 특히 막 고난도 기출 모아놓은 것들 막 문제집도 풀고 수업도 듣고 이러면서 1, 2등급이 하는 것도 흉내를 그대로 냅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이제 생기느냐. 이제 따라 하는 거지. 자기한테 필요한 걸 해야 되는데 고3 돼서 이제 3월 달에 이제 모의고사를 처음으로 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지 이제. 근데 그때 이제 망한다 안 망한다 약간 기준이 좀 애매하거든. 왜냐하면 분명히 시험을 못 봤는데 등급컷 전체가 되게 낮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 그래도 3등급 정도 나왔는데 나 그래도 아 한두 분자만 더 맞았으면 나 2등급도 받았을 것 같아.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그래 나 이제 킬러만 풀면 돼. 진킬러만 풀면 돼. 이러면서 그 1, 2월 달에 했던 거 다시 복습하기 시작하는 거고 Q&A 하면은 맨날 하는 게 뭐냐면은 적용이 안 돼서 선생님. 문제가 안 풀려요. 너 개념 있어? 그러면 개념은 다 했대. 아니 개념을 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개념이 있냐고 물어보는데 개념을 공부를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약간 그 현재 완료 시제. 나는 한 적이 있어요. I have been 뭐 PP였어처럼. 예전에 한 적이 있다 이거지. I have been PP.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과거에 한 적이 있다라는 그런 경험과 지금도 너희들이 개념이 있냐 없냐는 전혀 다른 얘기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분명히 개념이 없는 학생인데는 불구하고 또 4월 모의고사 보고도 또 망해요. 근데도 합리화를 하는 거지. 스스로 올려치기를 막 계속 하는 거야. 야 내가 이번에 이거 찍은 거 하나만 맞았으면 되는 건데 아니면 계산 실수 하나만 안 했으면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자기는 2, 3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어떻게 돼. 6평 대비를 한답시고 또 6평 대비 특강을 듣는데 무지하게 또 어려운 걸 들어요. 하 그래도 내가 기초 개념 들을 수는 없잖아. 뭐 이런 생각하는 거지. 또 약간 이런 거예요. 사실 지금 수능까지 많이 남았어 조금 남았어. 지금 수능까지 엄청 많이 남았단 말이야.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시간이 없다는 얘기를 하지? 물론 시간이 부족한 거는 사실이긴 하지만 지금 막 당장 실전 대비 여러분들 안 하셔도 돼요. 뭐 실전 개념 이런 거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수업 중에서도 상승효과가 있어. 상승효과 그 다음이 이제 3.5 수업이 있는데 3.5 빨리 좀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냥 상승효과 듣고 개념부터 확실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시면 됩니다. 나중에 다 이거 다 진짜 내가 지금 안타까운 사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여기 승현양이가 지금 파이팅 가자. 얘들아 가자. 이렇게 파이팅 하는데 안타깝다. 6평 보고 나면은 다 실력 보록이 납니다. 근데 차라리 그때 6평 때 망하는 게 난데 오히려 6평 때 그러니까 망한다는 게 여러분들 내가 망하라고 저주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실력 그대로 나오면은 그나마 다행이야. 근데 6평 때 조금 애매하게 또 걸친 애들이 있어. 막 찍어서 한 두 분 정도 맞은 거지. 그래가지고 또 애매한 라인에 걸쳐서 이제 그 호모식 채점이라고 그러죠. 내가 이걸 이렇게 했으면은 됐을 텐데. 등급이 하나 더 올라갔을 텐데. 그러니까 이러이러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나는 실질적인 실력은 2등급이야. 또 이런 점수는 막 4등 나왔는데 아 그래도 내가 2등급 정도는 되지. 또 약간 이렇게 또 이런 또 합리화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그때부터는 그래 나 이제 수학은 어느 정도 됐으니까 뭐 다른 과목 하자 이러기도 하고 또 약간 또 현타도 와가지고 이제 막 PC방도 가고 나는 한 이제 4월 5월 이때까지는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뭐 4월 5월 이렇게 막 6평 지나고 이러면은 약간 막 친구들이랑 또 친해져가지고 또 막 놀기도 하고 막 그래. 그러면은 어떻게 돼? 이제 나락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9평 전에 선생님이 9평 대비 특강 같은 거 하게 되면은 애들이 개떼같이 옵니다. 정말 정말 개떼같이 와요.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옵니다. 또 9평 지나고서 막 와가지고 선생님 어쩌고 하는데 그때 내가 상담을 해주고 진단을 해주면은 결국에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 짭 2, 3, 2 이것 때문에 문제인 거야. 이걸 가지고 몇 달이 그냥 훅 지나가 버리는 거지. 정말 힘듭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들 이게 내 얘기인지 아닌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본인 얘기인지 아닌지 이게 사실 전국에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은 1등급 4%밖에 안 돼. 누적으로 해서 2등급까지 해봤자 11%밖에 안 되고 실제로 수능 대비하는 수험생 중에서 절반 이상은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학생 중에 절반 이상은 4등급, 5등급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4등급, 5등급이 본인 실력이 그래 나는 4등급이야 혹은 5등급이야 해서 4등급, 5등급을 위한 공부를 충분히 하시고 나서 차근차근 올라가면 되는데 5등급일 때는 3등급이라고 믿고 있는 거고 4등급일 때는 2등급이라고 믿고 있는 거고 이게 뭐다. 유유, 짭, 이사합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은 선생님이 눈물이 난다. 여러분들 망하는 시나리오대로 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 이제 3월이야. 이제 3월이야. 하는 사람도 있어. 1, 2월 지나갔어. 1, 2월 동안 나 한 게 뭐야. 1, 2월 지나가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아직은 3월이야. 선생님이 앞으로 질문을 수백 개의 질문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 그게 어떤 질문이냐면 선생님, 지금 개념을 하는 게 맞을까요? 혹은 지금이라도 개념을 시작해야 될까요? 늦지 않았나요? 지금 기출 안 하면은 어쩌고저쩌고 NG 안 하면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지금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할 텐데 성적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 제발 부탁이니까 개념을 잡으세요 여러분들. 거기에 시간을 아끼지 마세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 공부하려고 하지 말라 이거야. 기본 기초도 없는데 나는 3.5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선생님 3.5 이거. 교재 지금 안 팔아도 되니까 상승효과를 하세요 여러분들. 정말. 그리고 나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쭉쭉쭉쭉쭉쭉 올라가는 올라가는 그런 타이밍이 올 겁니다. 자 마무리 합시다. 짭 2.3.2가 되지 말자. 우리는 뭐여야 돼? 찐 2.3.2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찐 2.3.2 단계를 거쳐서 1등급이 될 수 있다. 그럼 이제 찐 2.3.2가 되기 위해서는 뭐여야 돼?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구나라는 거를 정확히 판단해야 되고 이 캐스트를 보는 여러분들 중에 최소 80%, 90% 이상은 뭐다? 개념이 없다. 그러니까 개념 공부를 해라. 자 뭐라구요? 개념 공부를 하자. 제발. 개념을 공부하고 3월, 4월 모의고사 보고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면서 내가 부족한 개념이 뭔지를 찾아가는 거야. 알겠죠? 자 개념입니다. 상승효과 파이팅이에요. 여러분들 파이팅. 나 간다. 개념이야. 선택한다. 그렇지요 выпуск 저희가